음.. 뭐.. 캐러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찾아봤는데 트위치 스트리머도 있고 하여간 검색부터가 힘들어요 와우..잠깐만.. 나 이거.. 캐러멜 샘플 사진 좀.. 어.. 오렌지 캐러멜.. 그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막.. 그건 아닌데.. 음.. 어우.. 먹고 있으면서도 배고파지는데 오케이 사진 땄어 사진 땄구요.. 사진 그 갖고 와볼게요 자 먹고 싶을 때는 이런..이런걸 한번 띄워야지 이런거 빨라 짜잔 아니 내가 이게 너무 막 되게 이거.. 연출 잘해놔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오고 싶었어요 설탕을 가위를 해서 만드는 흙가색의 감미류 이름의 어원은 라틴어의 캐러멜루스 설탕 막대기 또는 아랍어의 쿠랏 알밀흐 근데 여기서는 아랍어로는요 단 소금 덩어리 여기서 왔다는 썰이 있다고 네.. 캐러멜 네.. 캐러멜이란 단어도 흔히 쓰인데 프랑스어의 CA 발음이 캐에 가깝게 난다 실질적인 영향은 일본에서 받았다 근데 일본도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캐러멜루라고 표기를 한다 뭐 일본어로는 그렇대요 섭씨 120도? 와..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가결해? 그 온도에서 설탕을 천천히 녹이면 분자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설탕이 포도당으로 분해된 뒤 포도당 덩어리가 식으면 다시 결합하면서 캐러멜이 된다 뭐가 이리 복잡해 뭐 그렇구요 쉽게 말하면 설탕조림이다 뭐.. 우리 달고나 보통 이렇게 만들죠 뽑기 뽑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설마 여기서 방송에선 가열 못하겠구요 우리집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안쓰니까 설탕을 단순히 오랜시간 가열하기만 하면 되니까 만들기도 아주 쉽기 때문에 요리에 감미료를 쓰거나 디저트나 간신유의 맛을 내기 위해 쓰이기도 하고 이 자체들도 캐러멜 캔디 같은 용도로 쓰인다 자 여러분 0시 넘었어요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부탁하구요 밀키 캐러멜로 불리는 캐러멜 캔디는 이 캐러멜에다 우유 같은 걸 섞은 후 굳혀서 만든다 집에서도 생크림 우유 물엿 바닐라 설탕만 있으면 쫀득쫀득한 캐러멜을 만들 수 있다 내년 화이트데이 때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겠지만요 음 나는 뭐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었잖아요 설탕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안되겠지만 사실 캐러멜화 과정은 설탕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된다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물 분자의 총 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설탕 자체가 머금고 있는 습기가 증발하는 것 이외에도 설탕이 포함하고 있는 물 분자들이 당의 가수 분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점점 용어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흠흠 후자는 단순히 물리적 차원이 아닌 화학적 의미의 물의 제거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질량은 감소하고 분해가 쉬운 포도당 등의 단당류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진한 맛이 나게 된다 맛은 그냥 뭐 달달하다 한마디면 다 설명된다 뭐 애초에 베이스가 설탕인데 달지 않으면 이상한 거다 근데 가끔 나는 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흠흠 우유가 섞여서 그런 거지 설탕을 먹는 것과는 다른 또다른 풍미가 느껴진다 특유의 매끈한 갈색 덕분에 먹기도 하지만 잘 굳혀서 장식용으로도 쓰인다 다만 설탕 공유라는 이들은 작품을 망치게 되는 원흉이 된다 기껏 색소 넣고 녹이고 틀어넣어 굳히려는데 의도치 않게 죄다 시꺼멓게 변해버렸을 때 이런 결점때문에 당알코올인 이소마이트를 대체로 많이 쓴다 소금을 섞은 솔티 캐러멜이란 것도 있다 소금이 특산물인 프랑스 게랑드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물건으로 어중간한 단맛과 짠맛이 나므로 주로 단음식에 곁들여서 캐러멜의 풍미와 더불어 베이스의 강한 단맛을 잡아주는 식으로 주로 사용한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아 솔티 캐러멜 이게 그 솔티 캐러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맥도날드에서 그 맥도날드에서 솔티 캐러멜 그 그 뭐냐 맥불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알젠티나하고 칠레에는요 둘세대 레체라는 단과가 있대요 가당 연유를 쪼려서 만든거고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그 스프레드 용이래요 우리 흔히 먹는 그 누텔라 같은거 있죠 그거 쓰는거고 그 엄청난 간식이래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근데 이 캐러멜이 근대 유럽까지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귀했대요 설탕이 귀했던 시대여가지고 어지간한 서민들이 평생 캐러멜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그 그리고 그 이제 옛날에는 막 그런 일본에서 왔던 그 모리나가 밀크 캐러멜 있죠 그리고 그 그 뭐냐 지금은 이제 오리온의 그 밀크 캐러멜이 그 원래는 그니까 지금은 오리온 그룹이 만들고 있죠 하지만 처음 올 때는 1979년에 그 모리나가 하고 기술 제휴를 했대요 둘다 국내에서 살 수 있어 어 그래서 밀크맛 팥차 팥맛 말차맛이 있는데 팥맛은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음 기차에서도 팔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하게 먹고 근데 어린이들이 구충약을 하도 안 먹으니까 막 이런 미루크 모양의 종이 꽉에다 구충약을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었대요 음 식품 첨가물물로는 캐러멜 색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짜장면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짜장 만들 때 쓰는 춘장에 이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짜장면 컨텐츠 했을 때 이거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검은색을 검은색을 인위로 내기 위해서 춘장에 캐러멜 색소를 넣는데요 음 쓰읍 쓰읍 원래 그 원조 춘장은 껌어치가 않대요 그 중국에서 춘장 보면 그 설탕뿐 아니라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가열하여 단맛을 끌어올리고 색을 검게 만드는 작업이 캐러멜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파를 그 양파가 우리 그 생으로 먹으면 맵잖아요 근데 양파를 그 우리 그 막 볶음으로 먹거나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볶잖아요 양파를 그때 먹으면 달잖아요 근데 나는 또 그거를 그것만 먹진 않죠 쌈장에다 찍어 먹어야죠 가끔은 소금에다 더 묻혀서 먹어요 어쨌든 근데 이 캐러멜은 이제 캐러멜 마키아또 그 라떼 마키아또에다가 캐러멜 소스 첨가하고 원래 캐러멜 마키아또 원래는 이탈리아에는 없고요 그 근데 그 바닐라 라떼 헤이즐라 라떼 이런 데에는 시럽이 들어간대요 근데 캐러멜 마키아또 카페 모카 이런 데에는 소스가 들어간대요 어 그러니까 시럽은 설탕물 더하기 향인데 소스는 그 해당 재료를 직접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의 맛과 향을 덮어버릴 수도 있대요 음 어쨌든 그래서 그 캐러멜 마키아또를 만드는 방법은요 요즘 마셔본지 오래됐는데 자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나온 영어 지문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요 프레쉬리 스템드 멸크 윗 바닐라 플레이버드 시럽 마크드 윗 에스프레소 앤 피니시 잇 윗 캐러멜 소스 거품을 낸 우유에 바닐라 향 시럽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약간 넣은 후 그 위에 캐러멜 소스를 뿌린다 우유 거품 위에 소스가 얹어지면 돼요 이걸 드리즐이라고 부르죠 음 그리고 바닐라 시럽 대신에 캐러멜 시럽을 넣을 수도 있고 소스로 드리즐도 하면서 우유에도 시럽 대신 캐러멜 소스를 타는 레시피가 있어요 하지만 캐러멜 맛은 진해지지만 칼로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위에다가 소스를 드리즐을 하면 소스가 바로 입에 닿고 향을 바로 맡을 수 있는데 우유에 녹여버리면 그 같은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스를 써야된대요 그래서 캐러멜 소스는 그 위에 딱 탄대요 그래서 시럽, 우유, 샷, 드리즐 이 자체 순서를 저작권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메가톤밤 먹어봤죠 그냥 그 메가톤밤 그 맛 났는데요 메가톤밤 그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 다 비슷한 메뉴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래서 커피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시럽 덩어리 취급을 당하는데 사실 저는요 커피 전문점에 가면요 물론 오늘의 커피 마실 때는 이렇게 원두로 마셔요 오늘의 커피 이런 거는 원두로 마시는데 저는 사실 커피 전문점에서 사서 마실 때는 시럽을 엄청나게 넣어요 제가 요즘은 안 먼지 꽤 됐는데 제 책상에는 항상 설탕이 있어요 음 근데 커피의 너무 그런 씁쓸한 맛이 제가 원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뭐 그리고 캬라멜 모카 카페모카하고 캬라멜 소스를 조합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문제는 캬라멜을 당분하고 마키아토 유지방 조합이라서 그 스타벅스 톨 사이즈로 캬라멜 모카가 200... 200칼로리가 나가고요 그란데 사이즈는 270칼로리 그란데 이오사이즈예요 어 집에서 만드는 방법 커피에다가 설탕을 듬뿍 넣고 우유하고 나가린을 넣어보면 비슷한 맛이 난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웹툰 제목이 있다고 뭐 하네요 갑자기 달달한거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초코파이 딱 하나 먹었거든요 하나 먹었는데 지금 달달한게 또 땡겨서 저는 또 먹도록 하겠어요 흠...